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이 보다 더 촘촘해집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범부처가 협력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취약 전 장애 아동을 위한 촘촘한 지원책이 마련돼 전망입니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합동, 장애 아동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헌장의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 아동의 의무교육 권리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2개소, 센터 8개소를 추가 건립하는 등 재활서비스 개선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장애 조기 발견과 재활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와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을 연계해 미수검자 안내를 강화합니다. 이밖에도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가정에 돌보미를 파괴하는 등 양육 지원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